오늘은 20세기 성장소설의 고전 헤르만에스의 데미안입니다. 독일이 낳은 대문어 자아를 탐구하는 작가 헤르만에스의 그의 영혼이 깃든 치열한 성장기로 데미안은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10살 싱클레어는 따스한 가정에서 자라며 선의 세계만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의 소년 프란츠 크로모에게 사과를 훔쳤다는 허풍을 떨면서 악의 세계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내면의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되죠. 그러던 중 신비한 소년 데미안을 만나고 그가 들려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성과 악의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싱클레어는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데미안과 헤어집니다. 다시 어둠의 세계에 빠지게 된 그는 위태롭게 방황하며 혼란스러워 하죠. 그러나 데미안의 편지를 받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며 자신만의 내면을 구축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됩니다. 데미안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제 출발을 다짐한 헤르만헤스의 제2의 천우작이고 자아찾기를 삶의 목표로 삼고 내면의 길을 지향하며 현실과 대결하는 영혼의 모습을 치열하게 그립니다. 즉, 유년시절 수채화처럼 펼쳐진 헬스의 치열한 성장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문호 헤르만헤스의 역자 데미안을 통해 내면에서 울려퍼지는 운명의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지금부터 데미안 속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잊지 마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난 진정 내 안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그것을 살아보려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내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되도록이면 아주 오래전 내 유년 시절의 처음까지 아니 더 아득한 나의 근원까지 되돌아가야 한다. 작가들은 소설을 쓸 때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누군가의 인생을 허헌히 내려다보는 것처럼 아는 체를 한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듯 어느 대목에서나 감춰진 것 하나 없이 핵심을 보여줄 수 있는 양 굴곤 한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작가들 역시 그래서는 안 된다. 어떤 작가든지 자신의 이야기가 중요하겠지만 내 이야기는 내게 그보다 더 중요하다. 내 자신의 이야기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즉 소설가가 가공해낸 인물 있을 법한 인물 이상적인 인물 어떻든지 간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아무튼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란스러워져버렸다. 단 한 번뿐인 귀한 사람의 목숨을 무더기로 쏘아 죽이기도 한다. 단 한 번뿐인 귀한 목숨이 아니라면 우리들의 존재가 총알 하나로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다면 이야기를 써내려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마다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일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뿐이며 아주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존재이다. 세상에 많은 현상이 오로지 한 번 그곳에서 서로 교차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하나의 점인 것이다. 저마다 살면서 어떻게든 세상에서 뜻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각자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영원하고 숭고한 것이다. 누구 안에서든 정신은 형체가 되고 누구 안에서든 신의 피조물인 인간은 괴로워하고 있으며 누구 안에서든 하나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 오늘날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아는 사람은 적다. 그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있기는 해도 느낌만큼 쉽게 죽어간다. 나 역시 이 이야기를 쓰고 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를 지식인이라 할 수는 없다. 나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이제는 별을 바라보거나 책을 들춰보며 찾지 않고 내 몸 안에 비가 내는 소리의 메시지를 듣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는 즐겁지 않고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달콤하거나 주화롭지 않다. 자신을 속이며 살지 않겠다는 모든 사람의 삶처럼 무의미함과 혼란 그리고 광기와 꿈의 맛이 난다. 저마다 삶은 자아를 향해 가는 길이며 그 길을 추구해 가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추구하는 좁은 길을 암시한다. 지금껏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음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애쓴다. 어떤 이는 모호하게 어떤 이는 좀 더 투명하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한다. 누구나 출생의 찌꺼기 태고의 점액과 알 껍데기를 삶의 끝까지 갖고 간다. 더러는 전혀 사람이 되지 못한 채 개구리에 그쳐버리고 도마뱀에 그쳐버리고 개미에 그쳐버린다. 또 더러는 상체만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인 채로 남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두가 인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계가 던진 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같은 협곡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같고 유래가 같다. 우리는 같은 시면에서부터 시작된 시도이고 투척이다. 하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목표를 실천하며 노력한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는 자기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다. 두세계 고향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니던 열살때의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그때 추억들이 진하게 밀려들어와 가슴을 파고들며 슬픔과 즐거운 전율로 마음을 뒤흔든다. 어두 컴컴한 골목들과 환한 건물 교회의 탑들과 시계 소리 사람들의 얼굴과 아늑하고 따뜻한 방 비밀에 둘러싸여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공포로 가득한 방들 따뜻하고 비좁은 방과 토끼와 하녀들의 냄새 집에서 약다리는 냄새와 말린 과일 향이 난다. 그곳엔 두 세 개가 얽혀있었고 밤과 낮이 세 개의 양쪽 끝에서부터 나왔다. 한 세 개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개는 비좁아서 아내는 부모님 밖에는 살지 않았다.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름의 세 개는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라는 이름의 세 개이기도 했다. 이 세 개에 속하는 것은 부드러운 광채 청명함과 깨끗함이었다. 여기에는 부드럽고 친절한 이야기들 깨끗이 씻은 손 깔끔한 옷 좋은 예의범절이 깃들어 있었다. 아침에는 찬송가가 불렸고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다. 이 세계에는 곧바로 미래로 통하는 고든 길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고해 용서와 좋은 목적들 사랑 그리고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인생이 맑고 명확하고 아름답고 정돈되어 있으려면 이 세계를 향해야만 했다. 한편 또 다른 세계가 이미 우리집 항복판에서 시작되고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냄새도 달랐고 말투도 달랐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도 달랐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들과 직궁들이 속했고 유령 이야기와 추한 소문이 있었다. 그곳에는 섬뜩하고 요사스럽고 끔찍한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넘쳤고 도살장과 감옥 주정뱅이들과 고함치는 여자들 새끼나는 암소 쓰러진 말들 강도 살인 자살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아름답고도 무서운 거칠고 잔인한 이러한 모든 일이 바로 내 주위에 옆 골목에 이웃집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과 불량배들이 거리를 돌아다녔고 주정뱅이들이 아내를 뱉고 저녁이면 젊은 여자들이 공장에서 쏟아져 나왔다. 늙은 여인들은 주수를 걸어 누군가를 병이 나게 할 수 있었고 숲에는 도둑들이 살았고 방화범들이 경찰에게 잡히기도 했다. 어디서나 이 격렬한 두 번째 세계가 넘쳐나고 악취를 풍겼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계시던 우리 집만을 빼고는 이것은 참으로 좋았다.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안정 의무와 책임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리고 그 많은 다른 것들 소란스럽고 요란한 것 어둡고 폭력적인 것이 가득한 곳에서 한 걸음에 어머니 품으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두 세계의 경계가 가깝게 닿아있다는 사실이었다. 두 세계가 얼마나 가까운지 예를 들면 우리 집 가정부 리나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 거실 문가에 앉아 깨끗하게 씻은 두 손을 다름질된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맑은 목소리로 같이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럴 때 니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들의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부엌이나 장작을 쌓아둔 광에서 머리 없는 난쟁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거나 작은 푸주간에서 이웃집 여인들과 싸울 땐 다른 세계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다른 세계에 속했다. 비밀에 둘러싸 있었다. 모든 일이 그랬다. 내 자신이 가장 그러했다. 분명 나는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고 내 부모님의 자식이었다. 그러나 내 눈과 귀가 향하는 곳 어디에나 다른 세계가 있었다. 나는 다른 세계 속에서도 살고 있었다. 비록 그런 것들이 내게 낯설고 무서운 일이라 해도 그래서 그곳에서 양심의 가책과 불안함이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한동안 가장 살고 싶어 한 곳은 금지된 세계였다. 그리고 밝은 세계로의 귀하는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것임에도 더 아름답지 않은 것 더 지루한 것 더 무미건조한 세계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물론 내 인생의 목표가 우리 부모님처럼 밝고 맑고 훌륭하고 절도 있게 되는 것임을 잘 의식하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이르는 길은 너무 멀었다. 거기까지 이르자면 학교를 견디고 대학 공부를 하고 온갖 시험들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또 다른 어두운 세계의 옆이나 가운데로 이어져 있어서 어두운 세계에 머무르거나 어쩌면 그 안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어둠의 세계로 빠져버린 방탕아들이 아버지께로 선한 것의 품으로 돌아온다면 그 귀환은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옳고 바람직하다고 느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악당들과 방탕아들에 관한 대목이 나를 더 사로잡았다. 솔직히 말하면 어떤 때는 방탕아가 참회를 하고 다시 밝은 생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야말로 불만스럽게 여겨졌다. 악마를 상상할 때도 변장을 하고 있든지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든지 간에 언제나 저 아래 길거리나 시장 혹은 술집에 있으리라 생각했을 뿐이지 우리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누나들 역시 밝은 세계에 속했다. 내 눈에 누나들은 나보다 훨씬 더 본질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와 가까운 듯 보였다. 나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이었으며 나쁜 점이 없었다. 물론 누나들도 부족한 부분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어서 악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던 나와는 달랐다. 누나들은 부모님처럼 칭찬받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었다. 누나들과 다퉜을 때에도 시간이 흐른 뒤에 양심적으로 되돌아보면 내가 늘 나빴기 때문에 용서를 빌어야 하는 것도 언제나 나였다. 누나들을 모욕하는 것은 부모님을 성과 도덕을 모욕하는 일이었다. 가장 타락한 부랑아들은 누나에게 비하면 같이 지내는 시간은 없었지만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오히려 많았다. 세상이 밝고 양심에 꺼리낌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나들과 훌륭하고 품위있게 같이 놀면서 그 빛속에 착하고 귀한 내 자신의 겉모습을 볼 때면 뿌듯했다. 천사라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천사된다는 건 우리가 알던 것 중에 최고이고 달콤하고 경이로운 일이었다. 밝은 음악과 향기 속에 있는 크리스마스 행복처럼 내가 천사같이 굴었던 날은 매우 드물었다. 나는 가끔 우리들에게 허락된 어린아이다운 좋은 놀이를 하다가도 못된 성질을 참지 못해 누나들에게 싸움을 걸었다. 그러다 화가 치밀면 스스로의 화를 못 참아 닥치는 대로 말과 행동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너무한 폭언을 내뱉기도 했다. 그런 후회는 초라하고 어두운 후회로 가득 차서 보내는 시간이 왔다. 그 다음에는 용서를 빌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오고 그 후에야 다시 밝은 빗줄기가 내리고 갈등 없는 조용하고 고마운 행복이 몇 시간 혹은 짧은 순간 돌아오곤 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녔다. 우리 반에는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가끔 우리 집에 놀러오곤 했다. 둘 다 난폭한 사내아이긴 했지만 선하고 안정된 세계에 속했다. 그럼에도 나는 우리들이 늘 경멸하던 공립학교에 다니는 이웃 아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겠다. 어느 날 수업이 없던 오후 열 번째 생일이 막 지났을 무렵 이었다. 나는 집 근처를 두 친구와 배회하고 있었다. 그때 덩치 큰 아이가 다가왔다. 13살 쯤 된 힘세고 난폭한 남자아이로 공립학교 학생이었다. 그 애의 아버지는 재단 사이를 하는 술 주정빙이었으며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나는 프란츠 크로머를 잘 알고 있었고 그 애가 무서웠다. 그 애가 우리들 사이로 불쑥 껴들자 꺼림직한 기분이 들었다. 그 애는 벌써 어른스러운 티가 났고 젊은 직공들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다. 우리는 그 애가 시키는 대로 다리 옆에서 강가로 내려갔고 바로 앞 다리 기둥 밑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로 갔다. 아치형의 다리 기둥과 천천히 흐르는 강물 사이의 강가는 온통 쓰레기 유리조가 녹슨 철사출과 그 밖의 다른 잡동사니들로 지저분했다. 물론 그 중에서는 가끔씩 쓸만한 물건들을 발견할 수도 있었다. 우리들은 프란츠 크로머가 시키는 대로 그 주변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것을 보여야 했다. 그러면 그 애는 그 중에서 물건을 골라 자기 호주무에 집어넣거나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러머는 우리들에게 납, 구리, 주석으로 된 물건이 없는지 잘 살피도록 했고 그런 것은 모두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불로 된 낡은 빛도 챙겨넣었다. 그 애와 함께 있는 내내 마음은 몹시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아셨다면 분명 그 애와의 만남을 말리실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프란츠 크로모가 무섭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한편 그 애가 나를 한패로 생각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은 기뻤다. 그 애는 명령했고 우리는 복종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 애와 함께 어울리는 일이 처음인데도 말이다. 마침내 우리는 땅바닥에 앉아 쉬었다. 크로모는 어른처럼 강물에다 잇새로 침을 뱉었는데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쳤다. 크로모가 이야기를 시작하자 친구들은 우리 또래의 학생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허풍과 나쁜 짓들을 사랑삼아 떠들어댔다. 나는 말없이 있었지만 내 침묵이 크로모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함께 있던 두 친구는 처음부터 내게 떨어져 크로모에게 붙었고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나의 태도가 그 아이들 눈에 거슬리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 라틴어 학교 학생의 좋은 집안의 아들인 나를 프란츠 크로모가 좋아할 리 없었다. 두 친구들도 여차하면 내가 골탕을 먹어도 못 본 채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이 두려운 나머지 나는 황담무게한 이야기를 꾸며대기 시작했다. 대담한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는데 그 영웅적인 도둑이 바로 나 자신이었다. 변두리 물방앗간역 과수원에서 어느 날 밤 한 친구와 사과를 한 자루나 훔쳤는데 그것도 흔한 사과가 아니라 라이네테와 골드 파르메네 같은 최고급 사과였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순간의 어색함을 모면하기 위해 거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나는 거짓말을 곧잘 그럴듯하게 들리게 했다. 말이 금방 그치면 더 난처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으로 온갖 기교를 부렸다. 한 명이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던지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밑에서 망을 보아야 했는데 한 번에 들지 못할 정도로 자루가 너무 무거워서 반만 가져왔기 때문에 30분쯤 뒤에 다시 가서 나머지를 가져와야 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끝냈을 때 나는 박수를 기대했다. 그만큼 내가 꾸며낸 이야기에 스스로 도취했던 것이다. 두 친구는 상관없다는 듯 무표정했지만 크로머는 반쯤 뜬 실눈으로 날카롭게 나를 쏘아보더니 위협하는 투로 물었다. 그 이야기 정말이야? 정말이야 내가 말했다.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그럼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렇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맹세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국 나는 외쳤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단 말이지? 그러더니 크로머는 몸을 돌렸다. 이걸로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는 크로머가 조금 뒤 돌아가자고 말하자 기뻤다. 다리 위에 이르렀을 때 나는 머뭇거리며 이제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 가는 걸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어. 크로머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가는 길이 같잖아? 그 애가 천천히 걸었는데도 나는 도망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 애는 우리 집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 집의 댄문과 묵직한 구리 손잡이 햇빛이 반사된 창문 어머니 방에 커튼이 보이자 나는 저절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 집으로 돌아왔구나. 밝고 평화로운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재빨리 문을 열고 살짝 들어가 문을 닫으려는 참이었는데 프란츠 크로머가 뒤따라 문을 밀치고 들어왔다. 마당쪽으로만 햇빛이 들어오는 서늘하고 침침한 타일복도에서 크로머는 내 곁에 서서 팔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그렇게 서두르지 마. 나는 깜짝 놀라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은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나를 괴롭히겠다는 건가?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떨까 생각해보았다. 요란하게 큰 소리를 내면 누군가 제때 달려나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러나 나는 체념했다. 뭘 어쩌겠다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거 아냐? 잠깐 너한테 뭘 물어보려는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은 들을 필요 없는 걸 말이야. 그래?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이야기를 더 하라는 거야? 난 올라가 봐야 해. 알잖아. 너도 알고 있겠지. 물방학관 영 과수원이 누구네 것인지. 크로모가 나지키 말했다. 아니 난 몰라. 물방학관 집 주인 거겠지. 크로모가 한쪽 발을 내 어깨에 두르더니 내 몸을 자신에게로 바싹 끌어당겼다. 그 때문에 바로 코앞까지 그의 얼굴이 다가와 있었다. 심술 내 것인지 내가 말해주지. 난 그 집이 사과를 도둑맞고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았어. 게다가 주인이 훔쳐간 사람을 말해주는 사람한테는 이 마르크를 주겠다고 했던 것도 알고 있지. 오 맙소사 나는 소리쳤다. 그렇지만 설마 내가 주인에게 말하겠다는 건 아니겠지? 나는 그의 양심에 호소하는 건 아무 소용없다는 걸 확실히 느꼈다. 그에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고 배신 따위는 죄책감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니었다. 이런 일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은 우리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크로모가 웃었다. 이봐 넌 내가 이 마르크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화폐의 유재보험이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부자아버지도 없으니 이 마르크를 벌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놓칠 수야 있나? 어쩌면 그 주인이 조금 더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우리 집 현관은 더 이상 평화와 안전한 향기가 나지 않았고 나를 감싸던 세계가 무너졌다. 그 애가 주인에게 내가 도둑이라고 일러 바치겠지. 아버지께도 말할 테고 어쩌면 경찰이 날 잡으러 올지도 모르지 모든 혼돈과 공포가 나를 위협해왔다. 세상에 존재하는 각가지 위험이 나에게 맞서고 있었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아 이럴수가 하나님 맙소사 눈물이 핑돌았다. 그 애에게 돈을 주고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절망감에 빠져서 모든 호주머니를 샅샅이 뒤졌다. 내게는 사과 하나 칼 한 자루도 없었다. 그때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 시계가 고장나서 그냥 차고 다니기만 했던 할머니가 물려주신 시계였다. 나는 재빨리 시계를 꺼냈다. 크로머 제발 나를 고발하지 말아줘. 그건 너한테도 좋을 게 없어. 내가 시계를 줄게. 자 좀 봐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래. 이 시계를 가져. 은으로 된 거야. 내부 장치도 고급이야. 좀 고쳐야 되긴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 애는 웃으며 시계를 큰 손 안에 받아지었다. 그 손을 보며 나는 그의 손이 얼마나 난폭한지 얼마나 나에게 깊은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 내 삶과 평화를 파괴하려 하는지를 확실히 느꼈다. 그거 은시계야. 나는 떨면서 말했다. 날갓받은 은시계가 무슨 소용이야. 너나 고쳐서 써. 경멸로 가득 찬 말투였다. 하지만 크로머 나는 그 애가 바로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면서 소리쳤다. 잠깐만 기다려봐. 이 시계를 받아 정말 은이야 은이라고 진짜야. 난 가진 게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그 애는 싸늘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래? 내가 누구에게 가려는지 알긴 아는구나. 경찰에 가서 말할 수도 있어. 난 순경들을 잘 알거든. 그 애는 몸을 돌려서 가려고 했다. 나는 그 애의 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되어선 안 되었다. 그 애가 이대로 가버릴 경우 일어날 온갖 일들을 겪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나는 초조한 나머지 쉰 목소리로 애걸했다. 그러믄 바보 같은 짓 하지마. 너 농담이지? 물론 농담이야. 하지만 넌 비싼 대가를 지뤄야 할 거야. 그러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니? 말을 좀 해봐. 뭐든지 할게. 그 애는 눈을 내리깐 채 나를 아래위로 바라보더니 다시 웃었다. 그렇게 멍청하게 굴지 좀 마. 그 애는 선심이라도 쓴다는 태도로 말했다. 너도 나처럼 훤히 잘 알고 있잖아. 나는 이마르크를 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걸 쉽게 포기할 만큼 부자도 아니고 그건 너도 알겠지? 하지만 넌 부자야. 시계도 갖고 있잖아. 넌 내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러면 끝이지. 난 그 말을 잘 이해했다. 그러나 이마르크라니 그건 나에게 십마르크나 백마르크 천마르크와 마찬가지로 손에 닿을 수 없는 큰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에게 맡겨놓은 조그만 저금통이 있지만 그 속에는 아저씨가 오셨을 때나 비슷한 다른 기회에 받은 10페니짜리와 5페니짜리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것 말고는 가진 것이 없었다. 그 나이에는 아직 용돈을 받을 수 없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